안녕하세요 또보님입니다. 오늘 구성은 제가 이번에 새로운 랜덤박스를 오픈하는데요. 덩어리 랜덤박스를 구매해주신 함댕이님의 구성입니다. 덩어리 랜박은 1번이랑 2번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둘 다 도무송 덩어리 1개가 들어가는건 똑같지만 추가로 돌아가는 도무송이랑 인스덩무의 양이 달라지고요. 그런데 2번 구성으로 구매를 해주셨고 호기팩이랑 영상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쿠폰 안내문이랑 명함 복권 쿠폰까지 들어가고 현재는 가정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덩어리를 보여드릴게요. 덩어리 랜덤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분께는 이런 디노라면 도무송을 넣어드렸습니다. 디노라면 덩어리가 이렇게 500장 띠체로 발송이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추가로 이제 대량도식으로 떡매이랑 인스 도무송 들어가요. 떡매는 일단 2번 구성에는 이렇게 호미떡매모지 2건이랑 디노떡매모지 2건 그 다음에 삐떡매모지 2건 까지 새 도안이 2관씩 해서 6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스는 딱 한동안 이렇게 두세트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말랑이로 넣어드렸고 마지막 도무송은 네도안이 3세트씩 들어가요. 먼저 요런 로비어 도무송 3세트 그 다음에 추 도무송 3세트 그 다음에 요런 꽃수수 도무송 3세트 그 다음에 요런 꽃수수 도무송 3세트 마지막으로 요런 여운향 도무송 3세트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가 29,000원 덩어리 랜덤박스 2번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영수송 들어가고 점으로는 요런 파본 도무송이랑 매미도무송 선물이다 도무송 요런 이구연동까지 3세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뷰팩도 요청해주셔서 도무송 수세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름깔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구매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